한국국토정보공사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부처님 법을 홍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항지초보 필연상봉입니다 항상 첫걸음을 유지하면 반드시 정상에 오른다 우리가 신심을 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오래오래 유지하는 것은 또 어렵습니다 오늘 한자성어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첫걸음을 유지하면 반드시 정상에 오른다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집안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 다 있습니다 저하고 신랑만 불교입니다 어찌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를 종교의 백화점이라고 하는데 불자님의 가정이 종교의 백화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화목할 것인가 하고 물으셨는데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만나면 종교 얘기는 하지 말자고 요즘 형제끼리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싸우는 원인이 종교 정치라고 합니다 원인이 그렇다면 종교 정치 얘기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행히 이 댓글을 올려주신 불자님은 두 부부가 다 불자라서 참만다행입니다 자식들은 절대 다른 종교 믿지 않도록 단속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준이 높은 참 종교인은 종교 가지고 타종교 사람과 절대 시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안 빠지고 자꾸 음식에 욕심이 생깁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예, 질문하신 자체가 훌륭하십니다 살을 빼려면 간단합니다 덜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됩니다 하루에 108배를 3번 이상 꼭 하십시오 그리고 염주 잡고 최소 하루 1시간 이상 그러면서 관세음보살 외우십시오 유튜브 불교대와 관음정근 60분짜리 있습니다 그 외에 식이요법 등은 더 잘 알 것이니까 의지를 갖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제가 이미 본문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살 빼는 비결 또 하나 영상물은 올챙이 배의 불교식 탈출 작전 이 두 영상물을 찾아서 듣고 반드시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살 빠집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들이 수행하다가 정신이 이상해지는 수도 있는가요? 제가 신도들도 그럴 수 있는가요? 예,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첫째는 수행 방식이 정통이 아니고 삿된 방법일 때 그렇습니다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우리가 속말로 돈다 그러잖아요 둘째는 수행 목표에 대해 과욕을 부린 나머지 정신적 에너지가 감당이 안 돼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압감 같은 것입니다 셋째는 바위 틈이나 고목나무 아래 등 이상한 장소에서 기도하다가 빙의가 되는 바람에 정신이 이상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외의 세 가지를 조심하십시오 정법선임의 가르침대로 정법도량에서 공부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이 이상해지는 데는 출가스님, 제가 신도가 따로 없습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화장을 하게 되면 윤회가 없고 매장을 해야 많이 윤회를 하는가요? 화장을 하면 제사나 천도제를 지낼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예, 요즘 불자들 중에 가끔 이러한 비불교적 은행을 일삼는 불유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외도들입니다 외도들이라고 보면 돼요 윤회의 문제에 있어서 화장이든 매장이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식 즉 영혼은 육신을 떠납니다 그 영식 영혼이 윤회를 하고 그 영식 영혼을 상대로 제사 천도제를 지내는 것인데 장래 방법을 덜먹거리는 것은 아주 수준이 낮고 어리석고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불자들은 다른 불교 유튜브 방송을 들을 때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미 본문한 내용 중에서 불자가 왜 유교식 제사를 지내는가 이 영상물을 꼭 찾아서 다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신은 경전을 소리내어 하지 않고 속으로 외워도 되는가요? 예 속으로 외워도 됩니다 지극정성 하신다면 소리를 내나 안 내나 깊은 산매에 들 수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기도법당에서 각각 자기 기도를 할 때는 오히려 속으로 하셔야 합니다 소리를 내서 다른 이의 기도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크게 엎짓는 일입니다 제가 이미 본문한 산매에 들면 무엇이 좋아지는가 이 영상물을 찾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섯번째 좋은 글입니다 스님의 유튜브 불거리아 금강경 독송이 우리 중생들에게 정말 힘이 되고 약이 됩니다 저는 잠이 안오고 걱정이 생기면 스님의 금강경을 들으면 잠도 잘 오고 걱정도 사라진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예 불자님은 금강경 가피를 입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음력 1월 3일이 시아버지 제삿날입니다 설의 차례를 모시고 다시 제사를 지내야 할까요? 예 설 추석 일주일 전후라면 5년 정도는 본제사를 지내는 게 좋습니다 그 뒤로는 제사나 차례 어느 하나를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그것도 좀 찝찝하면 제사는 본래대로 집에서 지내고 설 추석에 절의 합동 차례에 동참하면 됩니다 여덟번째 질문입니다 아버지 몸이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기도하려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예 부모 자식 간의 기도의 힘은 잘 통합니다 DNA가 같거나 비슷할수록 대신 기도가 잘 먹힙니다 아버지를 위해 자식도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 본인이 관음정근이라도 직접 하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금강경 대다란이 관음정근을 들을 수 있도록 틀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편입니다 예 제가 이미 본문한 한 사람의 기도는 모든 가족을 살린다 이 영상물을 꼭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홉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기도할 때 매일 향을 피워야 하나요? 예 저희 답변입니다 향사르며 부처님께 공양 올려오니 하는 예불문 글을 보시고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정성의 향, 마음의 향을 올리신다고 생각하고 향을 매일은 안 피워도 됩니다 가능하면 향은 자연 나무로 만든 천연향, 좋은 향을 사용하시되 너무 많이 사용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미 본문한 가정에서의 예불 또 가정기도 명상법 예 이 영상물을 찾아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귀에 요풍 끼고 하루종일 본문 듣고 독성 듣고 하는데 이래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신심이 장하십니다 열한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출근 준비가 바빠서 천수경 금광경 틀어놓고 108배 하는데 괜찮은가요? 예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열두 번째 질문입니다 출근 준비해서 금광경 듣는데 이렇게 해도 효음이 있나요? 법당이 아닌 곳에서 하면 효음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곳이 곧 법당이요 영험처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예 열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비도량 참법 기도를 집에서 해도 되나요? 절에서만 해야 하나요? 예 자비도량 참법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는 집이든 회사든 놀이터든 장소 따지지 말고 하셔야 합니다 열네번째 좋은 글입니다 저의 며느리에게 10월 16일 공덕탑에 넣을 금광경 한 권 서서 달라고 하니 지금 열심히 선다고 합니다 거부하지 않아 기특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 품속으로 들어오게 하렵니다 열한산을 손자가 보고 자기도 적어보려고 한답니다 예 정말 기분 좋은 글입니다 잘 뛸 가정입니다 예 열다섯 번째 좋은 글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금광경 독송 들으면서 잠을 청하게 되었네요 전에는 싫다고 하더니 무슨 일로 오늘은 듣겠다고 합니다 나무관생보살 예 참으로 대박입니다 훌륭한 아내이십니다 열여섯 번째 건의의 글입니다 스님 저는 아직 초보불자인데 지난주에 한번 무혈서는 간포도량에 걸렀습니다 안 도량은 아주 예뻤고 바깥 도량은 넓고도 웅장했습니다 포교사분들이 안내를 해 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이 생활 법문을 통해서 가끔씩 큰 법장에서부터 칠성가까지 전체 도량을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면 더 신심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몇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예 첫 번째 10월 30일 날 이서중고등학교 교정안에 법당 낙성식 및 부처님 점안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10월 16일 날 사경 봉환의식이 세계명상센터 간포도량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 종무소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매 채널 비유디 좀 많이 봐주시고 또 멤버십 제도 멤버십 제도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권세무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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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